이제 시작해주세요 네 이거는 데드 피닉스고요 그리고 4개 피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유명해요 그리고 이렇게 TV는 어 뭐라고 말하지 교육해주세요 제 파고닐라 그리고 스프드 스프드니 그거는 없어가지고 그건 할거고요 오늘은 뭐 할거에요? 오늘은 배틀 할거에요 어떤거랑 어떤거랑 배틀 할거에요? 어 많이 배틀 할건데요 오늘은 배틀 하나만 해주세요 어떤거랑 어떤거랑 해주세요 네 네 팽이가 되게 많네요 네 저는 오늘 누구누구에요? 데드 피닉스랑 가이스트 파고닐 지금 보여주세요 데드 피닉스 걔는 이름이 뭐에요? 가이스트 파고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? 이거는 데드 피닉스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익스프레인 안했어요 네 해주세요 이쪽은 어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말하죠? 이렇게 입을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는 에이트 대시고요 그 다음에 어 적감거수 이거 알겠습니다 졸업해주세요 네 그럼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하는거에요? 어떻게 좀 이렇게 이 런처 그 다음에 팽이를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일 좋은거 넣고요 배틀을 어떻게 할거에요? 잠깐만요 이거 다음 잠깐만요 네 이제 배틀해 주세요 네 이제 배틀해 주세요 네 얘 뜨목구슈 앨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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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제드 피닉스 가 1초 1초 더 사나스 그 했고 어디 피닉스 대 어 1포인트 가졌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누가 먼저 겠어요 데드 피닉스 먼저 했으니까 어 데드 피닉스 이긴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좀 보세요 수고했어요